자, 28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28번이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어렵게 나오고 아니, 이게 킬러지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을 쭉 이어나가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예전부터 존재하는 그냥 적분 계산 외길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그거 따라가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뭘 쓰겠어? 그렇죠? 당연히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사인이라던가 코스사인 이런 거 적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치환적분, 부분적분, 미적분 공항에서 배우는 두 개의 적분법 사용해주는 이제 그런 문제다. 자, 가보자고요.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2개도 함수를 갖는다. 아, 연속인 2개도 함수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근데 실수 전체에서 집합에는 정의된 함수 gx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어. 그래서 f' 나와있고 막, 아유 왜 이렇게 복잡해? 쫄지 말아라. 자, 일단 이 f랑 g가 관계가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데 뭐 다른 거는 이것만 딱 나와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가 될 게 아니지만 사인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0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제 g에 0 딱 집어넣어 보면은 어, 0이구나. 넌 날아간다. 그 다음에 쌓인 파이 x 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도 0이고 2 집어넣어도 0이고 이렇게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얘가 다 사라진다는 거 알 수 있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것만 남을 테니까 뭐 g1은 1이다. 뭐 g2는 2다. 어, 요런 요런 함수네요. 그렇죠? 이거 미적분 뭐 최근 기출들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같은데? 하고 약간 떠오르는 거 필요하긴 해. 근데 거기까지 어렵지도 않아. 뭐 그런 뭐 예전 30분 문제 이런 거 떠올릴 필요도 없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함수를 적분한 게 요 함수를 적분한 거 더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역함수 적분하게 되면은 치환적분 여러분 바로 떠올려주셔야 돼. 이거는 내가 9평 전에도 진짜 뭐 쇼츠 카운트다운이나 이런 거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그냥 그 치환적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 대표적인 게 역함수 적분이죠. 자, 요거 어떻게 해주니? 요거 했을 때. 이 g 임버스 x를 치환하려고 하지 말고 역함 적분할 때는 이 x를 치환하시면 됩니다. 얘를 gt라고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좌변식은 어떻게 되냐? 뭐 저런 것들은 그냥 이제 외워두셔도 되죠. g 임버스에다 gt가 들어가니까 이제 t, 그 다음에 x가 gt라서 dx는 얘가 g't, dt 이렇게 지금 바뀌죠.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이거는 진짜 기계공 미적분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계공 미적분 보세요. 그러면 그냥 조금만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봐도 너무 뻔한 패턴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기억해 놓고 그치, t, g't, dt 이렇게 되고 x가 0일 때 gt, 아 얘네들 다 1이구나. 이 0일 때 0이고 얘네들 다 값이 같으니까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라는 거지. 얘가 지금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구나가 아니라 이제 같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0에서 0으로 간다. 1에서 1로 간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좌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t는 뭐 x, x, x로 다 바꿔도 이제 상관은 없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 우변식은 뭐지? 봤더니 어라? 뭐야? 너는 여기 있는 너가 아니냐. 그럼 얘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얘 gx-x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gx, dx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x는 그냥 적분이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의 2에 0에서 1까지 x, dx 여기가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이 끝나죠. 네, 이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아, 요만큼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지금 붙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gx 적분이고 얘는 지금 이제 t, g' t, d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뭐 x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까?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부분 적분이 되게 그냥 너무 좋은 형태죠? 자, 부분 적분 가보겠습니다. 자, 요 식이 t, gt, 0, 1,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t 미분하면서 0에서 1까지 gt, dt. 자, 부분 적분은 그냥 아주 기본이죠. 요거 적분해서 올라가서 곱해주고 얘 미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인테그럴 씌워준다.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지금 이 0에서부터 1까지 gx, dx,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지금 뭔가 봤더니 0 들어갔을 때는 사라지고 1 들어갔을 때 g1이라서 g1이라서 얘가 1이야.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하고 붙어있고 여기 t, dt, t, x, dx라도 얘가 지금 요렇게 돼 있어도 결국에는 완벽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3 곱하기 0에서 1 gx, dx. 요렇게 해놓고서는 4분의 3 넘어가니까 이 값이 지금 4분의 7이라는 것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아, 복잡한 식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네요. 자, 얘를 막 복잡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주어진 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보니까 0에서 2야. 어, 0에서 1이었는데 0에서 2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이게 fx야. 얘는 f'에 2x잖아요. 2x가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x야. 어, 얘가 지금 안 맞는데? 그치? 그래, 얘도 보니까 cos 2분의 파이 x예요. 안 맞아. 근데 규칙이 있다. 아, 얘가 0에서 1이 0에서 2로 바뀌는 치환이 된 그런 관계 같은데. 자, 잘 봐보자. 잘 봐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우리가 x를 2t로 치환을 해보자고. 그럼 이 t가 지금 얘가 여기로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f의 2t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dx는 얘는 2t, dt, 아, 2dt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2t가 아니라 2, d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0이고 0일 때 t는 0이고 x가 2면 t는 1이네. 아, 그럼 얘가 0에서 얘가 1로 바뀌겠구나. 얘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얘를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치환을 해버리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들하고 형태가 유사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이 친구가 0에서 1까지 이 x를 2t로 치환한 거예요. 그럼 이제 f, 2t. 그 다음에 코사인에 파이의 t 이렇게 바뀌지. 그리고 2, dt니까 dt 해놓고서 여기 앞에다가 2를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를 요거랑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f' 나와있어. 여기 f 나와있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죠? 코사인 나와있는 거 적분하면 얘가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적분을 합니다. 그럼 이쪽을 적분해서 올라가면서 부분적분 가볼게. 자, e는 일단 전체에 있고요. f, e, t. 그 다음에 코사인이 사인으로 가죠. 사인, 파이, t 이렇게 되면서 적분하면서 얘, 파이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0, 1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분적분할 때 코사인을 적분했는데 집어넣으면서 0 들어가도 얘 날라가고 1 들어가도 날라가면서 이쪽이 그냥 깔끔하게 시원하게 다 0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문제 주는 경우가 많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 않도록. 그러면 얘는 이제 지워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자, 파이 분의 1은 빼놓고 나서 앞에 거 미분한다. 그럼 f'에 2t가 되겠지? 그러면서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면서 2가 한 번 더 빠져나오니까 여기다가 2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사인, 파이, t, dt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가 지금 뭐가 나온 거야? 그대로 얘가 지금 나와버렸죠? gx-x의 적분이잖아.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금 닫아줘야 되고요. 여기는 이 인티그럴 돼 있는 이 부분이 0에서부터 1까지 gx,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이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아, 여기서 3 넘겨주면 얘가 이제 12분의 7이네요. 12분의 7이다. 12분의 7. 요게. 됐지? 그래서 얘가 지금 12분의 7. 그러면은 요 값은 12분의 1이네요. 얘가 지금 이제 12분의 1이고 여기 앞에 2 있고 5분의 2 있고 마이너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에다가 12분의 1 요렇게 이제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5분의 1. 정답이 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